안녕하세요 컴스러 존입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인데요 이렇게 컴퓨터가 부팅은 안되고 안전모드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표준 모드로 해도 안되고 시동 복구로 시작을 해도 안돼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구요 저희가 출장가서 증상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더라도 부팅은 안되는 상태에요 hp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데 오래된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조금 일반적인 디자인하고 조금 틀리죠 이렇게 가로로 놓고 쓰는 기종이구요 오히려 잔고장이 더 없어요 세로로 세울 때는 부품이 다 옆으로 누워져 있어서 접촉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기종은 그런 일을 거의 줄여주죠 그래서 조금 아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찾는 거구요 조금은 사양이 부족하긴 해요 i5에 4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리고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정도면 4기가만 더 추가를 하고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하시는 게 나은데 가상 윈도우로 진입을 해서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ssd 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500기가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속도가 더 느리겠죠 그리고 오류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하드웨어 성능은 좋은데 어떤 특정 부품이 그 성능을 못 따라가면 윈도우 손상은 잦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ssd 교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구요 하드디스크 상태는 좋아요 고장도 없었고 여기서 여유만 된다고 하면 ssd 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 되구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 뜯었어요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죠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작업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전체를 거의 다 뜯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어느 부분을 나사를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컴퓨터를 많이 손봤던 사람들은 다 금방 찾을 수가 있구요 완전히 뼈밖에 없죠 어차피 지금 하드디스크는 고장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발견을 했구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재설치를 해 봐야 그만한 효과도 없어요 어차피 이런 기회에 애초에 그냥 ssd 교체를 해버리면 어차피 비용 절감이 되죠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잘 맞은 건데요 여기서 ssd 를 이제 잘 고정을 해 줬어요 자 이제 윈도우 설치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i5 6세대면 윈도우 10으로 충분하구요 우선은 4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어서 8기가 램까지 좀 올려주면 그나마 체감이 굉장할 건데 우선은 이정도로도 문제는 없어요 더군다나 ssd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빨리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윈도우 설치까지 진행을 하고 있구요 이제 파티션 설정이 좋은데 드라이브 1 이게 기존 500기가 하디스크예요 어? 1TB짜리네요 제가 잘못 봤구나 1TB짜리를 쓰고 계셨네요 우선은 음 저거는 다시 백업으로 사용을 하고 어? 아예 쥐어버리면 좋겠는데 어? 저 안에 자료가 좀 많이 있으신가봐요 어? 나중에는 아예 부팅이 안되게끔 해놔야 되는 거구요 지금 새로 장착한 120기가 ssd 가 보이시죠 저기에 설치를 해야 돼요 순조롭게 설치는 진행이 됐구요 이제 속도 그 다음에 용량 다 잡은 거죠 어? 회사다 보니까 이제 대형 프린터 복합기가 있었구요 대형 복합기까지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면 어? 마무리를 지어요 현장에서 바로 다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인쇄까지 하고 마쳤어요 어? 부팅이 안되는 문제는 단순히 윈도우 손상 했어요 뭐 그 외 이상은 없었구요 단지 이제 꾸준히 속도가 느리다고 하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ssd 가에 교체를 했던건데 어? 맘에 들어 하시더라구요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누가 갔더라도 어차피 동일하게 조치를 했을 거에요 어? 아? 그 다음에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